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욕 맨하탄 다운타운에 여기 지금 친구가 집 구경하러 왔습니다. 친구 지금 건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지금 맨하탄 아직 다 구경 못해서 나름대로 제가 미국에서 10년째 살고 있었죠. 그래서 뉴욕은 눈 감고 다닐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다 됐다 말해라. 잘 찍어라. 미국 깃발이 잘 보이게. 아 저 소원 별해라. 소 랄브 만지면 소원 별해라. 새 대박 좀 나게 하십쏘. 무슨 대박? 새 대박 좀 나게 돈 말 벌게 하십쏘. 돈 말 벌게. 오케이. 소 구경까지 왔는데 이 소 랄브를 한번 만져봐야 되거든요. 랄브를 한번 만져보면 행운을 가져온다나? 네. 감각이 좋니? 어? 감각이 좋니? 감각이? 어. 모르겠다. 나를 찍고 싶어. 랄브. 랄브 영어로 먼저요. 랄브 뭐요? 영어로 뭐 이거요. 랄브 랄브요. 파일 에그. 이에. 친구가 지금 또 사진 찍혔다고. 이거 외신에 어디가 해? 어. 여기는 한 번. 여기는 월스트리트. 미국 증권 거래 사람들. 영상 많이 봤어요. 여기는 보다시피 지금 뉴욕 찐농지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여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탭을 다 만들어 놓고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건? 과일 수고하셨습니다. 어. 관광객이 없을텐데 이 마이아이 시낵버스에서 다닌다. 그거 가까운데? 어? 전혀 없지? 그라이 시낵은 꿀팁인데 있잖아. 이런 버스 탈 때는 물론 밤에 타야 돼. 뉴욕은 밤에도 예쁘니까. 아. 그래요? 저 앞에 보면 자연연시상이 있는데. 저 뒤에 자연연시상이 있는데. 저 집 너무 추워갖고. 오늘의 과장은 이제 여름쯤에 한 번 갔어. 여기 이 로봇 봐라. 4개 안 돼. 2대 7 같은데. 야 죽인 줄 알았지. 앞에 와. 야. 은혜 준다 와. 으악. 여기는 시비 바이크. 여기 탈 수 있는가? 돈 냄새 내야 이게. 돈 안 냄새 뭐. 도란의 도둑이지. 타라. 오빠 시내. 나 당국에 시켜줄게. 하아. 가자. 야. 디테일에 탄다. 앞으로 타는 거야. 야야. 빨리 내려라. 쳐다. 쳐다. 빨리 내려라. 오빠 구개 시켜주겠단데 어제. 하하하. 상라지 놀이터. 하하하. 여기는 두여여. 쌍둥이 빌딩. 무너진대. 그럼 여기 보게 되면 그때. 그. 이겐 이겐 이겐. 여기 보게 되면 그때 그. 희생하신 분들. 희생하신 사람들. 이랜다 이거. 여기가. 그. 마우스쿨이고. 진짜 여기 가면 소스쿨인데.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쌍둥이 빌딩이니까. 여기 빌딩 가서 보니까. 느낌이 어떠나. 속 안 났잖아.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 다니고. 다 우리 유튜브나 다른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제 실제 와보니까. 내가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더. 크고. 많이. 그 뭐가 크고. 공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미국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이 참. 각각. 각각. 내가. 내가. 센터야. 오마타게. 아. 이. 여기는 백. 백화점인데. 이제. 백화점이잖아. 이게 어디 백화점이야? 백화점이니까. 쪼끄몰. 쪼끄몰. 쪼끄몰이니까. 쪼끄몰이니까. 야. 사람이 없는 거 봐라. 텅텅 됐다. 애총객이요. 야. 응. 여라. 애총객이요. 야. 이게 어딘가 한번 설명해줘. 이게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거. 그레이징. Your attention please. All logins at Marcells must be attended at all times. Any items left unattended will be removed by and subject to search by the MTA.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유튜브에서 만보던 기차역전. 기차역전. 우리 기차역전. 그런 센측이야. 저희는 지금 구경 다 하고 지금 집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지금 보고 너무 먹고 싶다. 저희는 지금 구경 다 하고 싶다. 지금 구경 다 하고 싶다. 일단 구경 다 하고 싶다. 구경 다 하고 싶다. 그리고 프렌치프라이 하나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 뭐 썩어던 거 하나 시키고. 그리고 이 컬러 한 번. 와 육즙. 고기 봐라. 이게 따로. 어. 와. 고기. 작지 않은데. 물랑 먹으러. 고기.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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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이거 더 싸다. 200만 먹으러 갔거든요. 맛있을까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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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매아탄에서 지금 이제 4시에 떠나서 지금. 지금. 지금 집에. 5시에 왔다가 이제 먹은 지 한 시간 밖에 해야 되는데. 아까 햄버거 먹고 좀 늦게 해갖고. 지금. 저녁으로 지금 또. 말라샹궈. 말라샹궈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은 또 말라샹궈. 원래는 하늘에 잘 먹는 거. 아. 먹어라. 맛있는 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면 먹으세요. 바이바이. 예. cut exist. 여기. 머 người. industrie. skateboard riding ㅋㅋㅋㅋ 님.